남동구는 총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해오름 글린공원 호수 주변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. 호수를 바라보며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데크를 확장 교체했습니다. 또 호수의 수질 개선과 경관 향상을 위한 분수도 설치했습니다. 그동안 포장 상태가 불량했던 산책로는 탄성 포장으로 교체해 유모차와 장애인도 편하게 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남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에 구비 8억 원을 더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.